일립의 복음 히브리인은 다른 히브리인을 만들고 그러한 사람을 개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종자가 다른 개종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처럼 노예는 오직 자유를 추구할 뿐 주인의 재산을 얻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죽은 자의 상속자도 죽은 자요 죽은 자의 상속자도 됩니다. 산 것의 상속자 곧 산 자의 상속자요 산 자의 상속자요 죽은 자의 상속자니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것을 상속받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오 죽은 자는 더욱 살리라. 이방인은 죽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죽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진리를 믿은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 사람은 살았으므로 죽을 위기에 처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도시들은 장식되었으며 죽은 자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었을 때 우리는 고아였고 어머니만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있었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자는 여름에 거둔다. 겨울은 세상이고 여름은 다른 이온 영원한 영역입니다. 여름에 거둘 수 있도록 세상에 씨를 뿌리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름은 겨울을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겨울에 거두면 그는 실제로 거두지 않고 뽑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올 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불모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속량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근에 된 자들을 속량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담보로 준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셨을 때에만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긴 바로 그날부터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것을 취하려고 먼저 왔으니 이는 그것이 담보로 주어진 바였음이니라. 강도들의 손에 들어가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가 구해주었다. 그분은 세상에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형제입니다. 그들은 불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선이 선하지 아니하고 악이 악하지 아니하며 생명이 생명도 사망도 사망이 없는 이라 이러한 이유로 각각은 가장 초기의 기원으로 용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높임을 받는 자들은 불용성이며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매우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오른 것에서 잘못된 것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그른지 깨닫습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생명과 빛과 부활과 교회, 에클레시아와 그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이름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혼, 영원한 영역에 있다면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들 사이에 놓여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혼의 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은 세상에서 하나의 이름도 입에 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이름, 즉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입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였으니 이 이름 없이는 진리, 진리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것을 통해 사랑 안에서 이 한 가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많은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통치자들, 아르콘들, 은 인간이 참으로 선한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선한 자들의 이름을 취하여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 붙여준 것은 그 이름으로 그를 속이고 그들을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 결박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는가. 그들은 그들을 선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제거하고 선한 것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자유인을 데려다가 영원히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여 이것들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재물이 없고 동물이 권세에게 받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동물들은 그들이 재물로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산채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자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담이 있었던 낙원에 동물을 키울 나무가 많았지만 사람을 먹일 밀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빵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먹었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이 사람의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빵을 가져오셨습니다.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뜻으로 하는 줄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은밀히 그들 가운데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진리는 어디에나 뿌려져 있습니다. 심는 것을 보는 사람은 많으나 거두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고 말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잉태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권력도 더럽히지 않은 동정녀입니다. 그녀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사람들인 히브리인들에게 큰 저주입니다. 어떤 권세도 더럽히지 않은 이 처녀는 권세가 스스로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마태복음 16장 17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단순히 내 아버지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는 숨겨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게시된 이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는 어떤 언어에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시리아어로 메시아이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살의 사람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든 천사이든 신비이든 성부이든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크고 귀중한 물건을 큰 물건에 숨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한 푼의 가치가 있는 물건에 무수히 많은 것을 집어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을 비교하십시오. 보배로운 몸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벌거벗고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육체로 일어나기를 구하되 육체를 입은 자들이 벌거벗은 주를 알지 못하느니라 벌거벗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과 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상속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을 이것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피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살은 말씀이오 그의 피는 성령입니다. 이것들을 받은 자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흠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잘못입니다. 당신은 육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일어날 일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육신 안에 있는 영을 말하며 그것은 또한 육신 안에 있는 이 빛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육신에 속한 것이니 무엇을 말하든지 육신 밖에서는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은 자가 그 옷보다 나으니라 천국에서는 그 옷이 입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은 자가 그 옷보다 나으니라 천국에서는 그 옷이 입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은 자가 그 옷보다 나으니라 천국에서는 그 옷이 입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과 불을 통해 전체 장소가 정화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숨겨진 것은 숨겨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물 속에 물이 있고 성화 안에 불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 나타나시지 않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몰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큰 자에게 큰 자처럼 나타나셨다. 작은 자에게는 작은 것 같이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천사로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서 숨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들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가 영광 중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작지 아니 아니라 그가 위대하게 되셨으나 제자들을 크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날 감사 중에 이르시되어 온전한 빛과 성령을 합한 자들아 천사들도 형상이 되어 우리와 합하게 하라 어린 양을 없인 여기지 말라 어린 양 없이는 왕을 볼 수 없는 이라 벌거벗은 사람은 아무도 왕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 사람은 땅 사람보다 더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많으면 비록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항상 낳은 온전한 사람의 자손은 얼마나 더하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만 아들은 아들을 낳을 권한이 없습니다. 낳은 이는 낳을 권세가 없으되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형제를 얻고 아들을 얻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사람이 양육을 받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부터이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입에서 그를 말씀이 그곳에서 나가면 입에서 양분을 받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입맞춤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또한 서로 키스합니다. 우리는 서로 속에 있는 은혜로부터 잉태를 받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 세 사람이 있으니 곧 그분의 어머니와 그 누이인 마리아와 그분의 동무라고 불리는 막달래나였다. 그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반자는 각각 마리아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단일 이름입니다. 성령은 이중 이름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은폐된 것 안에 있고 드러난 것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드러난 것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은폐된 것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권세에게 성김을 받는 것이니 성도를 위하여 할 때마다 성령의 눈이 멀어 평범한 사람을 섬기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날 한 제자가 주님께 이 세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구하라. 그러면 어머니가 남의 것을 내게 주리라.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헌물이 소금을 얻게 하라.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를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재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아이가 없이 부림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소금의 흔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성령과 그의 자녀가 많도다. 아버지의 소유물은 아들의 것이요. 아들 자신은 어릴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른이 되면 그의 아버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줍니다. 영이 낳은 길을 잃은 사람들은 대개 성령으로 인해 길을 잃습니다. 따라서 한 번이 동일한 호흡으로 불이 타오르다가 꺼집니다. 에카모스는 하나이고 에크모스는 다른 것입니다. 에카모스는 단순히 지혜지만 에크모스는 죽음을 아는 자. 작은 지혜라고 불리는 죽음의 지혜입니다. 소나 나귀 같은 가축도 있고 이런 종류의 동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칠고 사막에서 떨어져 산다. 사람은 가축을 이용하여 밭을 갈고 길들여진 것이든 야생에 있는 것이든 이것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게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완벽한 남자를 비교하십시오. 그가 쟁기지라고 모든 것이 생기도록 준비하는 것은 복종하는 힘을 통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온 땅이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서 있느니라. 성령은 모든 사람을 목양하시고 모든 권세 즉 길들인 권세와 야생 권세뿐만 아니라 고유한 권세도 다스립니다. 참으로 그가 그들을 가둬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조된 사람은 아름답지만 당신은 그의 아들의 고귀한 창조물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창조되지 않고 태어났다면 그의 씨가 고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창조되었고 그리고 낳았다. 이게 무슨 귀족이야? 먼저 가늠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살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가늠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처럼 살인자가 되어 동생을 죽였습니다. 진실로 서로 같지 아니한 자들 사이에서 행한 모든 성행위는 가늠입니다. 신은 염색하는 사람입니다. 참이라 하는 좋은 염료가 그 속에 물들인 것들과 함께 녹는 것 같이 하나님이 물들인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의 염료는 불멸이기 때문에 그의 색깔에 위해 불멸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물에 담그신 것을 담그십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태양이 아닌 태양을 봅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다른 모든 것을 보지만 그는 이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곳에 어떤 것을 보았고 당신은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을 보고 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보았고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받고 사랑은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랑 없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 위하여 믿고 사랑하기 위하여 주나니 사랑 없이 주는 자는 그 준 것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히브리인입니다. 우리 이전의 사도들은 그를 예수 나사렛 사람 메시아 즉 예수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 라고 불렀습니다. 성은 그리스도 이고 첫 번째 이름은 예수 이며 중간에 있는 이름은 나사렛 사람 입니다. 메시아 는 그리스도 와 측정된 것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 는 구속 입니다. 나자라 는 진실 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 는 진리 입니다. 그리스도 측정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과 예수 는 측정된 사람들입니다. 진주가 진흙 속에 던져지면 크게 멸시를 받는 것이요. 발삼률을 바르면 더욱 귀한 것이 되지 못하는 이라 그러나 그것은 항상 소유자의 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은 아버지의 눈에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는 로마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헬라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떨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 이름이 인사람이 듣기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먹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에게 희생된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동물을 제물로 받쳤습니다. 제물로 받친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주전자와 질그릇은 모두 불로 만든다. 그러나 유리병이 깨지면 끝이다. 그것들은 호흡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그릇이 깨지면 끊어지나니 그것들은 숨이 없이 생겨났음이니라. 맷돌을 돌리는 나귀가 백일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풀렸을 때 그것은 그것이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여행을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은 도시도 마을도 인간의 인공물도 자연현상도 권력도 천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자들의 수고는 헛된 일입니다. 성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시리아어로 펼쳐진 자 라는 의미의 바리사타 라고 불렸는데 이는 예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박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에 염색하는 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72가지 색을 가져다가 큰 통에 던졌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흰색으로 꺼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도 염색하는 자 같이 왔더다 하시니라 불임자 라 불리는 지혜는 천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동반자 여는 대괄호 점점 닿는 대괄호 모든 제자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고 그녀의 입에 자주 입맞추곤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모두보다 그녀를 더 사랑합니까 구주 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이 여자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맹인과 보는 자가 함께 어두움에 있을 때 둘이 다르지 아니하니 빛이 오면 보는 자가 빛을 보라 맹인은 어둠의 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우월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보다 강하고 명백한 것과 숨겨진 것 모두에서 위대한 동물을 지배합니다. 이를 통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들에게서 분리되면 그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물 것이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하여 서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람이 땅을 경작했기 때문에 식량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올라와서 나는 기독교인 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그 이름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이자를 받고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위대한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것 없이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의 존재와 결혼의 존재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관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는 더럽혀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령의 형태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형태에 거주하는 영혼과 결합하는 자들이고 여성은 불순종하지만 남성의 형태에 있는 영혼과 혼합되는 존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과 신부를 취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그를 가두니 아무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는 거울로 된 신방에서 그것들을 봤습니다. 음탕한 여자들은 남자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달려들어 장난을 치며 그를 더럽힌다. 이와 같이 음란한 남자들도 아름다운 여자가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를 더럽히려고 권유하고 강건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나란히 앉은 것을 보면 여자가 그 남자에게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상과 천사가 서로 연합하면 아무도 감히 남자나 여자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나오셔서 세상에 계셨다는 이유로 더 이상 억류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위 욕망과 두려움 위에 있습니다. 그는 위 주인입니다. 그는 시기보다 우월합니다. 가오면 그들은 그를 붙잡아 목을 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위대한 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영들과 마비들을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더러운 영이 그들에게 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 당신이 그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삼키고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이나 부활이나 중간장소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것에 선한 것이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뒤에는 참으로 악한 악이 있습니다. 중간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활을 얻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중간에 다니지 아니하고 안식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길에서 빗나갑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위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더라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두 경우 모두에서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행동이 아니라 위주의 문제입니다. 한사도는 환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이 집에 갇히고 불에 묶인 것을 보았고 불이 붙은 노어 믿음 점 닫는 대과로 점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벌 즉 어둠 이라고 불리는 것을 받았습니다. 문 저희가 감사합니다.